어둠이 내린 깊은 밤. 어딘지 좀 수상적어 보이는 남자가 개집으로 다가갑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뭐랍시오? 지금 개밥을 훔치는 겁니까? 잠시오. 남의 집 마당을 몰래 훔쳐보는 의문의 남자. 집안에 불이 꺼지자 잽싸게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장독에 말려놓은 족이 두 마리를 훔쳐 달아나는데요. 남자의 기이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감자 소리를 하려나 본데요. 바로 그때. 거기 누구야? 텃밭 주인이 나타나자 곧장 주랭락을 치는 남자.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그런데 잠시 후 남자는 훔쳐온 개밥을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거미씨가 미란씨와 함께 시장에 가는 길. 어? 기철이! 안녕하세요. 보랍시오. 어젯밤 마을에서 음식을 훔쳐 먹던 바로 그 남자 아닙니까? 아 참. 그 집도 조심해. 예? 뭐가요? 아 요즘 동네에 아 좀도둑이 생긴 것 같아. 글쎄 우리 집은 마당에 놀아놓은 굴비가 없어졌다니까요. 예? 굴비요? 네. 아 참. 별일이네요. 자네도 문단속 잘해. 예. 저희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응. 들어가. 안녕하세요. 어르신 들어가세요. 이웃집 음식을 훔쳐 먹고 시치미를 뚝대는 규철씨. 고대 멀쩡한 남자가 왜 밤마다 점토둑질을 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수상한 이중생활하는 이 남자의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상한 이중생활하는 이 남자의 기막힌 spin